상황골 상사리야 이정현씨 말해도요 들으면은 힘이 나는 말이 있고 또 기운이 그냥 쭉 빠지는 말이 있죠 요즘 말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더구나 선거운동 중이라 그 말 때문에 기운이 날 뻔하다가 말 때문에 맥이 풀리고요 맞아요 왜 기대고 싶은 사람한테 걱정마 내가 있잖아 이 한마디를 들으면은 또 기운이 나기도 하죠 네네 헌데요 듣다 보니까 동정에 가는 말도 있더군요 이것도 내 탓이요 그것도 다 내 탓이요 네 그리고 어떤 후보는요 다 내 탓이라고 해놓고는 끝에 붙인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 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사람밖에 누구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절입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은 더 듣는구나 싶은 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고 그토록 목이 쉬게 외치는 처음 이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 싶고요 네네 그래요 마을의 홍수 속에 생각나는 미녀 한 구절이 있던데요 철안이 김영아 씨가 부르고 싶은 한 구절이랑 맞는가 볼까요? 아 네 넘치는 말 이 말 바람 말 바다 속에서 불러주고 싶은 한 구절이라면은 이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룸이 네 그렇습니다 말만 잘하는 앵무새 춤추는 모양만 잘 내는 학두룸인지 아닌지 다시 눈 씻고 귀 씻고 들어봐야겠죠?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우겠습니다 갈근 병창 세탈형을 정예진의 소리와 연주로 전합니다 강대랑 초란애랑 여보게 초란이 뭐야 초란이 안 들려? 이 사람이 아니 사람이 왔는데 두 눈 질끈 감고 여보게 날쌔 나라고 눈 떠 뭐야 언제 왔는데 이 사람 누가 코라도 베어가면 어쩌려고 눈을 질끈 감고 있어 이 나이에 날 어버할 사람 있어? 뉘이신데? 아니 글쎄 어쩌서 귀까지 맞고 있는가? 4월 13일까지는 이렇게 살려고 투표하는 날까지? 그럼 두 눈 질끈 감고 아무나 찍겠단 말인가? 내 귀가 예민하잖아 광대귀잖아 광대귀 광대귀를 누가 뛰어간다던가? 아니 귀는 왜? 낮이고 밤이고 그냥 질러대고 불러대고 노래했다 하늘 찌르고 외쳤다가 귀가 아파서 막았지 뭔가 그치 한두 번 당한 일도 아닌데 그래려니 해둬야지 아니 근데 눈은 왜 질끈 감았는가? 선거운동을 해야지 멱살 잡고 그냥 싸워대 니가 우리 쪽을 쳤네 아니네 먼저 맞은 건 나다 너잖아 또 아이고 그리고는 피나게 싸워대는데 눈 감아야지 뭘 감겠어? 그럼 코라도 열어둬야지 아니 코는 또 왜 막았는데? 코는 말이야 하는 소리마다 뭘 해주겠다 뭘 세우겠다 전철을 놓겠다 아니 20년 전에도 했던 말이라 냄새가 나 그래서 코까지 막았다고? 아니 그럼 입은 왜 열어뒀어? 입?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지 입까지 막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그러겄네 근데 초라니 눈코 귀 막고 투표 날은 어떡하려고? 자넨 투표 안 할 작정인가? 왜 안 해? 악착같이 찍어야지 어허 그러니까 그날만 눈뜨고 귀 열고 코를 풍 풀고 한 표 찍겄다? 아니 근데 뵈는 게 있겄나 그 눈으로? 왜 없겠어? 민심이 있는데 민심아 민심아 몇 번이랑 놀래 한국 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이루구나 서울 경기의 VM 99.1부터 우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추사와 젖대 속의 봄날 노래입니다 네, 추사 김정이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추사체부터 떠올리는데요 비석글씨를 연구한 금석학자고 실학자면서 문인화를 선도한 순조, 헌종대의 대학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중국의 조선 후기 우리 인문학과 문예를 알려서 청나라에 조선 한류를 전파한 선구자라 하겠죠 당파에 희생된 추사는 평생 벼루 10개를 미창내서 뚫었고요 천 개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든 집념의 예술가이기도 했죠 네, 장관급 여수를 지냈고 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대제약을 지냈는데 네, 네 일평생 13년간이나 제주와 북청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으니 그 고충이 오죽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특히 추사의 나이 66세의 친구였던 영의정 권돈님과 함께 다시 북청으로 귀환 갔을 때요 추사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 중에 그 유호선 유치전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그 당시 추사의 형편과 신경이 조금이나마 드러나 보입니다 김여군이랑 짐을 싸 떠난 뒤 북청 땅에 힘들고 적적하게 지낸 모습이 엿보이죠 유치전은 추사에게 책을 구해 보내줬 테고요 나이는 있었지만 유치전은 추사의 제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제주도 유배 시절에는 역관이면서 제자였던 이상적이 추사를 도와줬잖아요 네, 네 그 고마운 마음에 답을 했던 게 추사의 세한도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청 유배 시절은 요선 유치전이 의무를 양으로 추사를 도와줬던 겁니다 그래도 제주 시절 가시나무 울타리 속 귀양사리보다는 나은 편이긴 했지만요 힘든 때 나서서 도와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때 북청의 봄날을 노래한 작품을 유치전에게 보냈는데요 네, 두 차례에 걸쳐 답요선, 시요선이라는 제목으로 유치전에게 시를 써서 보내주었군요 네, 네, 그 가운데 봄날 젖댓가락 구절도 옵니다 쟁기질 따라 단비 내린 덕택, 고를 파고 따라가고 젖댓가락 속에 봄날 한 가지로 천길이나 되는 흰머리가 시름에 익었다오 네, 봄날 단비 덕택을 쟁기질로 고리 패어가는 그 박고랑에 찾아보고 있는 추사의 눈길이 보이죠 네, 네 네, 그 너머로 들려오는 젖댓소리 그러니까 거기가 북청이니까 아마도 북청, 통소 소리였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북청, 퉁석가락에 천길이나 길게 걱정, 근심이 익었더라는 구절이 봄날 소생하는 자연 풍광하고 엇갈려가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추사는 거듭 탄식합니다 바피 가는 봄 경치 뭘로 잡을 건가? 제주 밀감과 술 한 마리의 하늘깍 꿈 같은 일이네 네, 북청 그 해 빨리 가는 봄날을 잡아두자면 술 한 마른 있어야 했다는 추사 김정희 네, 그래서 더욱이나 먼저 익어버린 추사의 걱정에 늘어진 백발이 느껴지는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추사의 봄날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퉁소 독주곡, 함경도 이온 지방 신하우, 연변 지역 신하우, 신방곡 세 타령을 신용춘의 퉁소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자,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여행 중 출출할 시간이죠? 지금 4호 칸에 음식을 마련해 두었거든요 내 입맛대로 먹을 수 있는 4호 칸 달달 요리사를 만나보실까요? 아니, 그냥 달걀이나 팔지 누구 뱃살 올리자고 달달 요리사냐고 아, 승객님 오해가 있군요 우리 4호 칸에서는 주문대로 음식을 제공해 드리거든요 한번 맛보실까요? 마실까요? 아, 요리사가 달달 요리사면서요 이 뱃살에 혈압에 펌프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 말씀 끝에 우리 달달 요리사께서 말없이 건네주는 이거요 맛보시고 소감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일단 먹어봐라 달기만 해봐라 요새 설탕 뿌려 먹는 거 애들까지 그냥 설탕에 반만 없게 생겼는데 말이지 자, 체험 열차 달달 요리사가 직접 만든 요리 한 숟가락 넣어 주셨나요? 아, 뭐야 이 맛은 써도 써도 아, 승객님 그 대목만 넘기면 되거든요 침이 나올 겁니다 계속 네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쓴 게 약이다 아니, 대체 뭘 얻게 써도 써도 그냥 혀가 벗겨지겠네 아, 네, 그럼 다시 설탕 폭포 이렇게 그냥 뿌려드려요 혈관, 심장, 뱃살이 좋다고 달달하게 살찌는 거 괜찮겠어요? 자, 선택하세요 아, 설탕 안 치면 되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쓰냐고 쓴박이니까 쓰죠 쑥이니까 쓰죠 그럼 다시 설탕 치면서 외쳐보실까요? 뱃살이라도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돼 아이, 짜증이 나잖아요 안 그래도 일이 안 풀려 머리가 아픈데 아이, 그냥 확 막 그냥 소리가 나오는데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 설탕이 그리운가요? 네, 자요 살살살살 그렇지, 이거지 입안에 목 너머로 퍼지는 이 단맛 네네, 덕분에 뱃살 붓고 심장 무거워지고 혈관 뻑뻑해지고요 아, 입맛 떨어지게 왕 짜증에 일은 안 되는데 다시 설탕 폭포 원하시나요? 자, 그럼 심장 소리 들어보실까요? 기분 좀 좋아졌는데 아니, 심장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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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떻게 뛰는데 후달, 꿀떡, 후달, 꿀떡 아니, 심장이 왜 이렇게 뛰려면 제대로 뛰지 왜요? 아직도 뱃살 쪄도 좋아 건강한 뱃살이면 괜찮아 아이, 심장이 왜 후달, 꿀떡, 꿀떡, 꿀떡 저기요 거기, 쓴박이 좀 줘봐요 아, 네네 입에는 쓰고 몸에는 좋은 쓴박이 고들빼기 먹으러 자,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이윤주, 무개월의 소리로 도라지 타령 띄워드렸습니다 네, 지금 지구촌에서는 단음식 상가자, 설탕 줄이자, 건강 살리자 소리가 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먹는 프로에서는 설탕 폭포로 만든 음식 좋아라고들 하잖아요 자, 뭐 애들까지도 이렇게 단음식을 마구마구 먹어대는데요 설탕이 지나치면 질병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V 프로나 이런 거 보면 그걸 보여주는 쪽이나 또 웃어가면서 보는 쪽이나 하여튼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쓴맛도 적당히 즐기면요 지나치면 탈이지만 적당하면 참 좋죠 네, 쓴 게 몸에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쌉싸름한 맛도 자꾸 이렇게 먹다 보면 감칠맛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하여튼 뭐 이 감칠맛, 쌉싸름한 맛 이게 건강에는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단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상압곤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상압곤상사디아 1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 악기 터파보기 그 터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 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네 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터파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터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지역의 향토음식과 관광 명소를 소개한 책자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최근 맛있는 한식여행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서울 마장동의 한우, 제주의 흑돈, 평창의 메밀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식재료와 이를 주제로 한 관광코스를 담았습니다 음식과 체험정보, 여행지, 숙소에 대한 정보가 일러스트와 함께 담겨 재미를 더했고 보다 쉽게 안내합니다 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문판으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책자는 전국 주요 안내서와 게스트하우스 등에 배포되고 한식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고향향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향교라는 주제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고향향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문화재청의 2016년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달빛 아래 함께하는 돗자리 음악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고향 땅의 역사를 찾아서 청소년을 위한 선비학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로 진행되고 참가신청과 프로그램 안내는 전화 031-967-19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숭례문 화재로 중단됐던 숭례문 전통 파수의식이 이르면 이번 달 재개됩니다 초군과 파수군 4명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숭례문 정문에서 보초를 서며 도성을 지킵니다 문화재청은 몰려든 관람객 때문에 숭례문이 훼손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안전과 역사 고증 부분을 보완해 파수의식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숭례문 파수의식과 함께 수문군들이 교대 이후 주변을 순찰하며 복귀하는 덕수궁 왕궁 수문장에 숭례문 순라 행렬도 다시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지역민들과 보부상이 함께하는 신나는 공연 한마당이 벌어집니다 충남문화재단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부여군 부여읍 중앙시장에서 보부상 길놀이와 국악관연악, 무용, 풍물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공연 보부상, 색을 입다를 선보입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보부상 복식 체험 연꽃 도깨빕 가면에 색 입히기, 팽이 치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프리마켓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한글 창제기를 다룬 가족 뮤지컬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립니다 가족 국악 뮤지컬 3단합체 한글이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하나의 글자가 되는 한글의 원리를 블록사키 놀이와 변신 로봇을 통해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또 한글 창제 당시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대왕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6224-90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에 고즈넉한 한국전통가옥이 들어섰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한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 공모에 선정돼 이번 전통 한옥공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교통센터 지하 1층 동편과 서편 여행사 사무실 앞 공간에 각각 민가와 사대부가의 생활공간이 연출됐고 전통 한옥구조물을 중심으로 앞마당, 중정, 뒷마당을 꾸며 놓아 한국의 전통 생활 문화양식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헬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주 애월옵 고성리에 항파두리 항몽 유족지가 있죠 네네 고려시대 진도에서 제주로 온 삼별초가 최후까지 그 몽고에 항전했던 항파두리는 강토를 소화하는 호국정신의 혼백이 깃든 항몽 순위비도 세워져 있죠 네 그리고 제주에는 이 항파두리 역사탐방로가 있거든요 그곳에 요즘 꽃길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396호인 항파두리 항몽 유족지 주변을 꽃길로 조성하겠다는 거죠 네네 항파두리 역사탐방로 토성 주변과 올레길을 연계해서 그동안 유채꽃과 개나리 등을 심어왔는데요 앞으로 꽃길 면적을 크게 넓혀서 조성한다네요 네 꽃길을 따라 호국선열의 나라사랑정신을 돌아보면서 걷게 될 제주 항파두리 역사탐방로 꽃길에는요 봄 유채 여름 해바라기 가을 코스모스 겨울 수선화 같이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꽃들이 심어질 거라고 해요 네 역사탐방로에 길게 심어질 제주의 꽃들 앞으로 해바라기와 양기비가 장관을 이뤄 사진 촬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항파두리 꽃길 조성 소식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제주 남원읍에서 4월 23일부터 열리는 고사리 축제도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나눔 축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고사리는 한라산 청정고사리로 유명하죠 서귀포시구 남원읍 한남리 일대에서 열리는 제21회 한라산 청정고사리 축제가 올해는 나눔 축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한라산 청정고사리 축제는 그동안 제주 축제 때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축제에 참가자들이 낸 체험 요금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보금회를 통해서 제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4월 23일부터 제주 남원읍 한남리 일대에서 열리는 고사리 축제는 생명이 움트는 남원읍 고사리와 함께 이런 주제로 열리는데요 네 고사리 꺾기 체험 고사리 음식 만들기 체험 고사리길 걷기 승마 체험 어린이 영화관 등 기존의 축제 프로그램에다가 고사리 사진 전시회도 추가로 열게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물농장 체험도 준비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예 체험도 할 수 있다네요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성인들은 고사리 가요제며 음악회 공연도 같이 하고요 네 청정 한라선 고사리 축제에 마련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와 함께하면서 소정의 체험 요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게 되는 단음 축제인 제주 남원읍의 고사리 축제 소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고송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 개화 타령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어버꾼 얘기 가운데 용화와 책장사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가짜 옥새를 만든 용화가 책장사로 나선 얘기 만나보실까요? 한양명기 설란을 통해 왕의 옥새 규장지보가 지킨 주상의 그를 팔아먹은 용화패가 이제는 책을 팔자고 나섰으니 어때 규장지보로 한몫 잡았지 아이고 그 엽전 대짝 짊어지겠나 석구달수 그거 봐 내가 버렸어 자자자자 이제는 책이야 아이고 이 보게 용아 그 말이야 이 정도 해 두지 난 이쯤에서 조용히 말일세 자자자자 돌땡이든 머리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조용히 빠지겠다 gel a les 이거 봐 내가 앟전에 말했지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했다가는 명줄 맡겨두라고 아이고 이 사람이 손 좀 놓게 내가 말이야 몸도 편치 않고 숨 쉴 때까지 잔심부름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뭐 조용히 어쩐다 조용히 보내주란 말이지 날짜 잡아줄까 아니면 퇴기를 해줄까 잡아봐 퇴기라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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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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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쳐도 꼭 거길 자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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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제는 책으로 한 거리 할 건데 책이라도 짊어질겨 아니면 여기서 그냥 숨 줄 놀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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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짊어질 테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것 좀 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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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때는 아무렇게 나왔어도 갈 때는 어깨동무로 가자 손가락에 피를 똔데 야허나 자 말해봐 아이고 갈 적에는 어깨동무요 아 저 용아 아이고 내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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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 어? 이번에 책 넘길 때 비틀비틀 망신당하지 말고 자 여보게 달수 그 규장 집어 찍힌 책들 준비됐겠지 그러면은 사람 바꿔가면서 넘겨보자고 마님 이 책만 손에 넣으면 한양을 손에 넣는 격이 옳시다요 아 들어는 보셨는지요 친세방목이라고 어허 이 사람 괜한 짓 말게 나도 책이라면은 조금 봤던 사람이네 친세방목이라니 처음 듣는 책일세 예예 그럴 겁니다요 당연히 그렇지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요 내가 한번 훑어보면은 금방 알지 헌데 친세방목이라는 책은 처음 들었단 말이네 아이고 예 그럴 수밖에요 그중군걸 주상 전하 곁에 있던 책이었습니다요 매라 추상을 입에 올리다 아주 니놈이 죽을 작정을 했구나 그 난리통에 불타버린 책 미처 챙기지 못한 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요 이게 불타지 않고 여기 있는 게 바로 마님 댁에게 홍복을 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요 허허 이런 말이라니 대체 그 책에 무슨 글이 쓰였기에 이리도 오금자릴 소리드냐 예예예 그럼 이 감숭이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요 현재 그 마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 댁 출입을 하고 싶은데 방도가 없다 허면은 어느 댁인지 말씀만 해주시지요 아니 책을 설명한다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출입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집을 말하라니 감숭이 무슨 말인가 예 일단 말씀만 해보시지요 허면은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최참판댁이니라 아이고 예예예 잠시 기다리시지요 유시댁과 최시댁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시댁 3대조와 옹시댁 3대조가 의형제를 맺은 관계가 보있지요 옹시댁은 마님 친정댁 사돈내 박씨와 둘도 없이 친한 사이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누구를 잡아야겠습니까요 아니 그게 이 책에 나와있더란 말이더냐 최시댁에다가 줄을 놓으려면은 의형제 맺었다는 옹시댁을 잡아야겠구나 아 예 그 옹시와 친정댁 그 사돈내 박씨만 잡으면 그 연주를 타고 최참판댁 마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요 없겠습니까요 세상에 아니 이게 친세방목이란 말이냐 아이고 예예 그 난리통에 왕실 책실에서 흘러나온 이 친세방목이 뭐겠습니까요 왕이 수많은 신하들 그 사이사이 집안간 다른 집안간 세교를 꽤 들어보던 책이었던 겁니다 여보게 그 친세방목 나한테 넘기시게 네 살풀이를 지성자의 철가야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원골 풍류국장 어버꾼 얘기 중 용화와 책장사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그냥 책이 아니라 왕의 인장이 찍힌 책이다 네 규장 지불에는 왕의 인장이 찍힌 친세방목이라는 책을 만든 용화패 근데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감숭이라는 자를 시켜서 마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네네 근데요 규장 지불 왕이 보던 책이라는 말도 놀랐지만 그 친세방목이라는 책이 또 깜짝 놀랄 책이네요 그러네요 사람과 사람 지방과 집안이 어떤 사이인지 기록한 거를 왕이 보고 통치에 썼다 근데 난리통에 궁궐 밖으로 유출됐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친세방목입니다 했으니 기절할 일이죠 네네 맞습니다 자 뒷얘기는 월요일 풍류국장 어버꾼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벗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벗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벗님들 찾아나선 상골상사디아의 김병준 작가 오늘이 298번째인데요 윤상남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르랑 국악원에서 우리 판소리 사랑하시는 윤상남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르랑 국악원에서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4년 됐습니다 고법도 배우고 판소리는 또 요즘 또 춘향가를 큰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상남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간에 판소리에 공을 많이 들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목이 좀 많이 느껴진 거죠 저희는 이제 배운 거라서 못해요 잘 그래도 아주 참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 고향은 어느 쪽이셨어요?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고창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럼요 고창 모양성 모양성에 하면 고창 여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보면 김소희 선생님 생각 저기 하셔가지고 다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판소리에 대한 것은 저도 젊었을 때는 누가 그렇게 국악에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희노애락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을 달래기 위해서도 배웁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고창에 그 성밥기가 있을 거예요 모양성인가요 거기 보니까는 머리에다가 5월 단옥날이면 장수하라고 그 머리를 이고 그걸 심리길을 돕니다 그렇죠 우리 윤상남님도 여고시실 때 거기 걸어보셨어요? 그럼요 많이 걸었죠 거기가 여고가 있었습니다 고향의 아내가 머리에다가 그때 뭘 있던가요? 돌 돌을 이고 갑니다 저는 기와 이고 걸어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돌이군요 네 돌이에요 그게 건강하고 장수 또는 행운이랑 연관이 있나요? 네 장수한다고 해서 노인 양반들이 많이 이고들 두 바퀴 세 바퀴씩 걸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고향 사시는 분들 보면 장수하시던가요? 다 장수들 하고 계십니다요 요즘 백세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젊었을 때는 소식적인은 별로 판소리 돼서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데 나이 들어서 소리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뭐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 아니 소리를 찾다 보니까 저기가 그냥 흥겨운 노래나 불러보자 그리고 경기문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런 것을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 시간도 또 없었고요 애들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애들이 막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 못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지니까 나의 이 가슴속에 있는 것을 어디다가 불어내려거나 하고 찾은 게 판소리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판소리 배우고 왔는데 그 사철가라는 대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냥 말씀 자체가 안일이시네요 소리 안일이세요 그런데 전에 우리 윤상남님 어떤 조금 좀 살다 보면 다 맺히고 다 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또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다가 살다가 내가 이걸 한번 풀어야지 하고 이제 이쪽을 좀 들여다보셨던 모양이군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드라마거든요 뭐 가정사 이야기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젊은 나이에서부터 혼자 애들을 둘을 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직 살라는 욕심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았셨군요 네 굉장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거 드라마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나의 이제 소리로 한 거야 길이니까 이제 친구가 판소리죠 제 친구가 그래서 이제 아르랑 국악원 찾으셔가지고 벌써 한 4, 5년 넘어가시는데 이제 계속 연습하고 하면서 따듬어 가면서 이제 아직도 부족하죠 아이고 그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는 데에서 내가 조금의 성과는 어쩜 한 대목 배우고 나면 또 한 대목 배우고 싶고 네 그래서 이게 판소리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판소리밖에 역시나 그 만정 김소희 선생님 고향 출신답게 네 말씀도 그냥 그대로 판소리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판소리 배우셔가지고 자랑도 하시고 대회도 나가보시고 대회 나가보신 적 있나요? 대회 나갔습니다 네 뭐 배운지 얼마 안 된 병아리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망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 뺑믹고 들어갔습니다 네 뭐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6개월 배우셔가지고 대회 나갈 정도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과연 성과는 있으셨어요? 그래도 조그만한 장려상이라다가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 상이 나한테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된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하게끔 만드는 거죠 잘은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지금도 뭐 늙어 죽어 내가 70대 가서는 내가 안창 한번 어리라 준환가로도 한 번 안창 한번 어리라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디 마디에 우리 윤상남님께서 소리에 대한 열정이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고생해야 되는 일인데 각오는 하셨어요? 네 하루 종일 듣는 게 판소리밖에 없어요 우리 국악방송도 좀 들어주세요 어떠세요? 국악방송도 듣습니다 국악프로도 보고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배운 지 6개월 만에 나가서 덜컥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행제한 거죠 그건 행제한 거죠 그때 어떤 소리 하셨어요? 제비 노종기라고 제비 한참 날아올 때 되잖아요 지금 3월 3일 날 곧 돌아옵니다 그때 하셨던 소리 한번 잠깐 들려주시죠 잘은 못하지만 배운 대로 조금만 할게요 그러겠습니다 우리 윤상남님의 제비 노종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흑은 팍 차고 백은 무릅쓰고 그중 와도 엉덩 높이 떠 자 OTA 들으사면을 살펴보니 서적지척이요.. 동네장망호구나 충릉봉으로 올라가리 중정봉으로 올라가리 도자기 넘놈 상익도 하익도 오작도 바라보니 오처 동남칸을 탕수하면 배는 구글둥둥 울리며 어이야 어이야 더 가니 원포기범이 아니냐 수벽사명 양한테 불성청원 갓비래라 날아오는 저 기록이 갈띠를 입에 물고기 점이 점이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이 아니냐 백고백로짝을 예예 윤상남님 제비 노정기 잠깐 들었습니다 강남간 제비들이 흥보 박시 물고 많이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르랑구 학원에서 이렇게 쭉 소리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목표가 완창이신데 근데 지금 같은 속도 또 진도로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야 완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도 끝도 없는데 내 목표는 제가 70살이 되면 온 뭔가를 하나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지껏 뭐 시간 남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 목표는 올해는 내가 어디든 대회를 나가서 상을 하나 타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제 목표가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못하는 소리지만 네 저기 6개월만에 나가서 대회 나간 이후로 그 다음에 대회는 어떤 데 또 나가셨어요 나가려고 맘 먹다가 이제 자격증 따로 가는 바람에 아 그래 자격증도 따셨어요 사범 자격증을 따뒀습니다 내가 뭐 나이 먹어서라도 학생들라도 가르칠 수 있을 뭐 애기들라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또 노인들 노인 요양원 하면서 노인들한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래도 자격증이 하나 붙어 있어야만 나를 신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증도 따놓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 윤상남님께서 요양원 얘기 나왔습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요양원하고 관계가 있나요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베들 불쌍한 분들 제 부모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또 돌보면서 지내시는 그런 생활이실 겁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치매 노인들이 하도 많으시니까 이제 자식도 몰라보고 하는데 누워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내 부모다 생각하면 되죠 그런 분들에게 서로로도 또 잠깐 들려주시나요 그럼요 말씀도 못하시는 분들은 회상을 하라 이 말이죠 말씀 못하시는 분들은 노래가 나오면 말이 나옵니다 도라지 도라지 배 그거 하면 따라서 합니다 90년 넘은 할머니들이 말씀도 한마디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꾸 다가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간단한 할머니들 반소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잘 그러니까 짜증을 내어서 경기 민요 조금씩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반응이 그렇게 오셨던가요? 아 옵니다 반응이 와요 그러면 노래 부르시라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면은 다 나와요 할머니들도 말씀 안 하시다고 말보다 음악이 더 그 깊은 데 소리를 건들고 그분이 소리를 잠들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 삶을 회상시켜 준다고 아까 하시는 말씀이 그거군요 예전에 내가 도라지 불렀던 걸 바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리로 봉사를 하시면서 요양사 일을 하신다는 거 아 이런 일도 참 몇 분을 저희들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양사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 소리를 배워가지고 즐거운 그런 위안을 드린다는 분도 계시는데 윤 상담임께서도 아마 그런 소리천사 역할을 해주시네요 아이고 정말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 소리를 계속 하실 건지요 이제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완창을 70에 가서 70은 아직 멀으셨죠 지금 아마 아직은 멀으셨죠 아직 멀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아르랑 국악원에 계신 분들하고 또 즐거운 일이 많으시잖아요 지난해 또 그 전에 아르랑 국악원에서 있었던 멋진 일들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라고 발표회도 있으실 거고 또 모임도 있으실 거 같은데 소풍도 안 가시는가요 아 연수도 가고 하고 또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소리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주로 이제 발표회는 일 년에 한 몇 번은요 두 번 여름하고 가을 예 그래서 그때는 독창하실 수 있는 그거 시간도 있나요 네 그럼요 다 독창으로 해야죠 아 떼창이 아니라요 떼창이 아니고요 대단합니다 아르랑입니다 올해는 그래 두 번 올라가는 무대에 어떤 곡을 목표로 하시나요 아 저기 뭐야 저번에 한 것은 춘향가 네 춘향 모친이 나온다 네 쌈 말리러 가는 데 뭐 네네 어찌 보면 우리 윤상남님이 저기 춘향의 어메 보다 좀 더 잘생긴 어메 같기도 해요 조금 젊으셨더라면 뭐 춘향이 정도는 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제가 볼게요 지금은 월매로써 충분히 네 월마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그 무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꼭 판소리 춘향가 완창 한번 해보시고 네 네 요양사로서 우리 소리로 위안드리고 네 희망을 다시 살려드리고 용기드리는 그런 일도 꾸준히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번님들 오늘은 윤상남님 편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의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국악사랑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목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어서 춘향가 가운데서 천자 뒤풀이 대목을 김소희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억순아 억순아 와마 도둑 들었다는데 괜찮은겨 어쩐겨 아따매 그냥 나가 고인가는 꼭 잡아야 쓰겄어 뭔 일 있어도 얼굴 낯바닥을 봐야 밥이 넘어가겠네 어메 어메 아니 그럼 억순이 느그 집도 도둑이 든 것이요 아야야야 손 댈 것이 뭐가 있다고 그려 뭐야 손 댈 것이 없다니 아니 뭔 말을 그라고 오장육보강력 확 뒤집어지게 온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느그 집에 뭔 금송화재 숨겨둔 것도 아니자뇨 장독에 장말이요 간장을 훔쳐간 놈이란께 뭐 다 참말로 간장을 다 훔쳐가야 예 아니 그거 들고 댕기려면 무겁기도 하고 뭔 큰돈이 될 것도 아닌건디 어메 우리 집 간장맛 봐 놓고도 그런 소리요 이 동네서 그려도 억순이 간장이 최고더라 쏘리말이여 아이고 알제 나가 말이여 느그 엄녀한테 배운 대로 간장과 지대로 내는거 아야 그런디 뭔 도둑이 간장을 다 훔쳐간디야 그냥 간장만 덜어냈으면 그냥 가지 세상에나 간장에다가 물을 부어보러 땅게 보셔 보셔? 아니 남은 간장에다 물을 부숴버리면 아따 그 간장 뭐다 쓸게요? 그 게다가 그 인간만큼은 꼭 잡아야 쓰겄소 카메라 달아 놓고 아주 밤에도 잘 찍히는 것으로 달아 놓고 어떤 놈이가 그냥 그 얼굴을 봐야 밥이 넘어갈 거 아뇨 아야야야 억준아 아이고 카메라 새걸로 달라면은 그거 돈이 솔찬히 들어갈께요 아 그란게 나아가가 읍내 성돌이한테 쓸만한 중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까 아이고 중고 카메라 달아놓고 도둑놈 얼굴이 뿌옇게 나아보면은 복천이 삼촌이 책임질러요 아야 아니요 요새 중고도 말이야 밤에 잘 찍히는 거 있어야 좁게 잠깐만 지들봐잉 나 띠뚜띠띠 성돌이냐 CCTV 카메라 말이야 중고로 괜찮은 거 그려 그려 밤에도 얼굴 잘 보이는 기노 아 그러면 말이야 억수지 약할께요 오메 아니 정말로 밤에도 얼굴이 잘 찍힌다거라 저기 성돌아재 카메라 안 보이게 아 그려야 도둑놈 얼굴 확실하게 찍을 거 아뇨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이은관의 소리로 공명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골집을 돌면서 터는 도둑들 이제는요 간장까지 훔치는군요 참 별일입니다 버려받아요 아이고 네 안 돼요 상원권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